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강의를 맡은 이충호입니다. 총평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왔다고요? 다시 보고 오라고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이거대로 가셔도 됩니다. 총평을 제가 속속들이 정말 제가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지금 동아시아사를 아마 학교에서 배우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친구들이 아마 대체로 이번 과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까지 했는데 지금 내 강의를 찾아왔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걸 궁금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본 시험 문제에 성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점을 받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이고 동아시아사 공부하기에는 이미 빠른 시간이고요. 너무나도 빠른 시간이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수능 만점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 방향성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노력을 투입하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풀이 방법 그리고 공부의 방향성 같이 가지고 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들을 격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시면서 가져야 될 주안점은 무엇이다? 아 이러한 유형을 이 충무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리고 이런 주제가 나왔구나. 아 이 선택지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지금 여러분들 제시문에서 나온 내용들 선택지 내용들 뭐 하나 버릴 게 없다. 이 문제에서 선택지로 나왔던 주제일지라도 다른 문제, 내신 문제, 수능 문제에서는 언제든지 뭐로 나올 수 있다? 그 문제의 중심 주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아 내가 이거를 어설프게 알고 있었네. 이건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여정에서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1번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입니다. 가해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것은? 뭔가 트렌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타버스 박물관이라고 하는 설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설정이 뭔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에 큰 지장이 생기진 않아요. 뭐냐면 달라 보이지만 사실 늘 보던 문제다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동아시아의 신석기 유물전 어머 이걸 내가 썼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신석기 유물전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신석기다. 자 어쨌든 신석기인 건 아시겠죠? 이 유물은 일본열도 첫 번째 키워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푸는 문제들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 키워드니까 키워드 잡는 연습부터 합시다. 역사 문제는요. 동아시아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사도 그렇고 제시문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캐치하시고요. 그리고 이 선택지에서의 키워드를 캐치해서 정합성을 따져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러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열도에서 발견한 조문문화의 토기야.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돋보여 라고 나와 있어요. 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다 줬습니다. 일본열도의 조문문화 새끼줄 무늬 토기. 그리고 그게 뭐예요? 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토기야. 이럴 때 어 보여.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토기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일본의 조문문화 새끼줄 무늬 토기는요. 입구 부분 굉장히 독특하다. 이것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게 동아시아서 교과서가 4종 있어요. 4종 교과서에서 모든 공통된 사진은 아닙니다. 공통된 유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교과서 혹은 뭔가 다른 뭔가 여러분들 문제에서 비슷한데 뭔가 다르겠지.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다? 입구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것만 아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조문문화의 새끼줄 무늬 토기. 일본의 무슨 시대? 신석기 시대.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부하신 분들 일단 이게 뭔지 한번 물어보자. 어느 문화? 어느 문화? 다원커어 문화? 다원커어 문화의 독이죠. 다원커어 문화는 어느 강 유역이 있을까요? 중국이야! 중국에는 크게 3개의 강이 있다고. 랴오어강, 황어강, 창장강. 황어강이죠. 그리고 황어강 하류지강이죠. 신석기 시대 문화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을 때 아, 아, 아 하면 음 공부한 거고 오! 하면 이거를 모르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수능 문제, 웬만한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들의 그리고 웬만한 내신 문제에서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으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틀리면 그 어떤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맞추더라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동아시아사 수능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동아시아사 수능은요.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제 생각은 맞춰야 되는 이른바 쉬운 문제들 그거를 반드시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이른바 전문용어로 저는 그 기본,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이 어느 정도 받쳐져 있어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평균치, 에버리지 점수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실력을 쌓아야 어떻게 된다? 고득점 그리고 1등급, 2등급을 노려볼 수 있다. 기초가 부실한데 어려운 거 막 연도 무슨 1920몇 년, 1930몇 년, 1940몇 년 이거 외우면 뭐합니까? 여기서 지금 제대로 안 되거나 또 이거 외에도 성리학, 불교 파트여서 틀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코어 문화 얘기했고요. 이건 너무 알죠. 이거는 뭐예요? 한반도 빗살무늬토기. 그리고 4번. 이거는 양사오 문화입니다. 양사오 문화. 양사오 문화의 독이, 신석기 시대. 어느 강 유역일까? 황어강 유역이죠. 다음 코어 문화도 황어강 유역이고 양사오 문화도 황어강 유역인데 다음 코어 문화는 황어강 하류고요. 하류가 동고서저의 지역, 서고동저의 지역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죠. 중국 대륙은 서고동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동쪽이 하류입니다. 그건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어강 중류죠. 그리고 5번. 뭐가 그려져 있어요? 뭐야? 돼지. 돼지 그림 토기. 돼지무늬 돼지무늬 돼지 그림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어쨌든 돼지가 그려져 있다. 이거 무슨 강? 신석기는 맞아. 창장강. 창장강 하류의 이거 무슨 문화일까요? 허무두 문화. 됐죠? 여러분들 이것들 다 아셔야 되고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 오케이. 2번 갑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아시아사 답사 보고서 비단길을 개척한 장건의 발자취. 장건 체크 세게. 2022년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중국 간수성 둔왕일 때 중국은 뭐 밑줄 안 쳐도 될 것 같고 간수 정도만 밑줄을 아니 밑줄이라고 하긴 그렇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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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이라고 하긴 그렇죠. 체크 하나만 해둡시다. 간수성. 지금 보시면 1일차 막고굴 탐방 대월지 체크. 떠나는 장건. 장건이 대월지로 떠나답니다. 묘사한 벽화를 보면 장건은 누구의 명? 황제의 명. 이 황제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명을 받아 대월지로 가서 동맹을 체결하려 했으나 목적 달성하는 실패함. 비단길의 간문에 위치한 양관박물관에서 비단길 윗줄 하나만 가볍게 쳐주시고요. 장건의 동상을 봄. 장건은 황제의 명을 받고 오송과 동맹을 맺기 위해 재차 서역에 파견되었으며 비단길 개척의 기업. 자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 장건, 대월지 그리고 이거와 엮여있는 황제 누굴까요? 한 나라의 무죄입니다. 자 한 무죄는요. 언제나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진의 시황제 한 무죄 둘 중에 하나는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오거든요. 내신에서는 아마 둘 다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 학평에서는 진의 시황제 한 무죄 다 나왔습니다. 왜? 전범위가 아니라 삼 단원까지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 전체에서 나온 주제들은 언제나 또 나올 수 있는 주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한 무죄는요. 소울메이트가 둘이 있어요. 내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는데 소울메이트 첫 번째가 바로 장건입니다. 그리고 소울메이트 두 번째가 제가 감히 이야기하기를 동중서죠. 이 둘 나오면 한 무죄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한 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아보면 지금 한 무죄는 이거 외에도 한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특히 이 무죄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 하면 뭔가 그 싸움 뭐 이런 느낌 나지. 그래서 정복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비엣을 정복해요. 이게 일단 답입니다. 한 무죄 남비엣은 지금의 베트남 지역에 있었던 국가인데 여기를 정복하고요. 한 무죄가 아홉 개의 군현을 설치합니다. 아홉 개의 군현이 아니라 아홉 개의 군을 설치하죠. 그리고 군현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밑에 당연히 현이 있었겠죠. 그리고 남비엣 정복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랑도 좀 뭔가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봤던 나라가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 무죄에 의해서. 누굴까요? 고조선. 고조선. 그리고 4개의 군현을 설치하지. 오케이. 분석행유를 일으켰다. 이건 누구게? 진해시 황제. 답 아니죠. 다이카 계신을 탄행하였다. 자 다이카 계신. 일본. 야마토 정권입니다. 그리고 야마토 정권의 다이카 계신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지만 다이카 계신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느낌이 더 오는 것들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다이카 계신은 일단 연도는 645년인데 이거를 외우기에 앞서서 뭘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이거 수능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근데 당나라에 중국의 당나라라고 있었어. 일본 이 당시 다이카 계신 할 때. 당나라에 율령 체제. 지금으로 따진 법과 제도입니다.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다이카 계신이 진행되고 있을 때 동아시아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지 아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하거든. 근데 그 당시 다이카 계신은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런 거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이게 굳이 645년, 645년 당나라는 610몇 년에 공국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다이카 계신 할 때 당나라가 있었겠지. 왜?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한 커플 더 벗기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베이징의 자금성을 건설하였다. 자금성 지금도 있어요. 근데 최초로 건설한 거. 베이징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은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자금성을 건설하면서 수도로 삼은 나라는 명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황제로 딱 찍으면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죠. 영락제도 단독 문제로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히미코에게 친위 외 왕의 칭호를 내렸다. 자 히미코는 여왕이에요. 어디의 여왕이게? 일본 열도에 있었던 야마타이 국입니다. 야마타이 국의 히미코 여왕에게 친위 외왕. 야 위랑 친한 외 왕이구나. 라고 칭호를 내렸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위랑 친하니까 이 칭호를 내린 왕은 누구겠니? 위나라의 왕이겠죠. 여기서 말한 위는 중국의 위진 남북조를 이야기한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아 이거 헷갈리고 이충모쌤이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왔던 키워드들 제가 얘기한 것들이 언제 어디서나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키워드를 잡고 아 분석의 교수 선생님 진수형제라고 했는데 진수형제가 중요하구나. 아 당나라와 관련된 윤령체제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생시키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좋아요. 2번 끝났습니다. 3번 봅시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한 고조가 평성의 백등산으로 나아가자 가의 묵특선우가 자 키워드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고조입니다. 한 고조는 뭐라고 해야 돼? 오리지널 네임이라고 해야 돼? 본명. 본명이 유방입니다. 항우와 유방, 초한지 뭐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왕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평성의 백등산이 이것도 완전 키워드입니다. 평성의 백등산으로 나아가자. 한 고조가 지금 나아간 거예요. 나아갔다는 게 뭐 싸우러 간 것 같아요. 가의 묵특선우 또 핵심 키워드. 정예병을 이끌고 황제를 포위하였다. 지금 묵특선우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고 선우는 이 가의 최고 지도자에게 붙여주던 칭호. 한 고조는 진평의 계층에 따라 사람을 지켜 연지에게 후한 선물을 주었다. 연지가 묵특선우에게 한나라 땅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선우는 연지의 말을 받아들여 한쪽 보위망을 풀어주었다. 아내 말을 잘 들었네요. 연지가 선우의 부인이거든요. 아내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이 가는 누굽니까? 선우가 최고 지도자고 한 고조와 엮여있는 이 친구들은 바로 누구다? 더 이상 우리는 주체할 수 없어요. 흉초? 흉노? 지체할 수 없어요. 흉노입니다. 흉노의 묵특선우와 한 고조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럼 흉노에 대한 설명 찾아보자고요. 자 왕망이 건국하였다. 자 이 왕망은 이게 정말 그 뭐랄까요. 정답 선택지로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오답 선택지로 여러분들을 많이 헷갈리게 할 겁니다. 왕망이 건국한 나라는 사실 신나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왕망이 한 나라를 멸망시켜요. 아까 앞선 문제에서 얘기했던 한 무죄의 한을 멸망시켜요. 근데 이 아저씨도 얼마 못 가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신나라는 무너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등장한 한을 뭐라고 하냐면 후한이라고 하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아시면 돼. 왕망이 건국한 건 신이고요. 그리고 답은 아닙니다.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제가 이거 앞선 문제에서 얘기했죠. 누구? 한 무죄. 팔기제를 시행했다. 팔기제를 시행한 거는 일단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고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후금, 청.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후금이고요.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죠.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팔조의 법을 시행하였다. 이게 바로 고조선이죠. 일단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좌연왕과 우연왕을 두었다. 이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딴 거 볼 게 없습니다. 흉노의 선우와 한 고조의 이런 이야기들 반드시. 그리고 이런 한 고조의 이런 치욕을 나중에 누가 갚아주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한 무죄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 무죄가 흉노에게 뭔가 이른바 번째를 날립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또 황제입니다. 또 황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주 출제되는 황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황제들만 쭉쭉쭉 한번 써보면 진의 시황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 무죄가 있고요. 그리고 북위의 효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원나라의 쿠빌라이칸이 있고요. 명나라의 영락제가 있고요. 그리고 청나라의 강희제 그리고 걸륭제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인물들이 나왔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고요. 오늘도 있다 풀 문제들 중에 나와요. 자, 그러면 가황제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중국 최초의 황제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서 눈치를 채 써야 됩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 황제 칭호를 최초로 쓴 사람 그래도 모르겠어? 일단 계속 가보자.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에 선곡하여 전국시대를 통일한 자, 전국시대 통일 위에다가 여러분들 전국시대는 잘나가는 나라 일곱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6 플러스 진이었어요. 왜? 이 진 나라가 나머지를 싹 통일하거든. 육국을 통일했다. 육국을 병합화했다. 이런 얘기 나와도 아, 진 나라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수도쉐냥 자, 이게 고2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고3 특히 세계사 공부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 세계사 수능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요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고3 6월 세계사 모의평가에서 요걸로 푸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정답률이 별로 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아, 진 나라의 수도가 신양이었구나 하면 좋고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진의 시황제. 맞죠? 진의 시황제에 대한 설명을 찾아 봅시다. 1번 만리장성 축조. 이거요. 만리장성 뭔지 알죠?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그 만리장성입니다. 축조한 시기 뭐 다양하지만 일단 진시황제 하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겠죠. 자,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자, 3번의 난은 여러분들 나중에 청나라 때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또 나와요. 이거는 청나라 때 강희재 때 일어난 3번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희재가 진압하죠.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기엔 너무나도 덩어리가 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반드시 공부할 때 어, 이거 이총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3번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했다. 사실 이거는 좀 한국사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동아시아사에서 나오긴 하니까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한 건 여러분들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만 아니? 한국사 시간에 열심히 한 사람은 알 거야. 위만 위만 조선 뭔지 아니?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른바 중국 지역에서 고조선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조선의 임금님이 위만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뭐 잘 왔어 하면서 막 막 껴안아주고 그랬나 봐. 근데 위만은 고조선의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오. 그래서 그때부터 고조선이지만 굳이 구분해서 위만 조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답은 아니죠. 그리고 그 위만 조선을 누가 멸망시킨 거야? 한 무죄가 멸망시킨 거죠. 그렇게 연결하는 거지. 연도를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앞선 문제에서 풀었던 한 고조 항우와 유방할 때 그 유방이죠. 자,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한 고조는 한 나라 세웠기 때문에 한 고조 아닙니까? 근데 묵특선우에게 스타일 이미지를 싹 구겨버리지. 이렇게 다 엮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한꺼풀 더 벗기셔야 된다고. 왜 노구광에게 금인하라 사야 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왜 노구광 왜는 지금의 일본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했어요. 자, 노국왕이라고 하는 왕의 도장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걸 하사한 사람은 일단 쓰긴 합시다. 후한의 광무제입니다. 광무제. 한 무제랑은 또 다른 사람이야. 머리 아프지. 하지만 익숙해지면 돼. 광무제와 관련된 거는 이 노구광과 된 팩트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광무제는 후한을 건국한 사람이에요. 후한은 그러면 어디를 멸망시켰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니? 신나라. 왕망이 세운 신나라를 멸망시켰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는 걸 좀 머릿속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이야기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초반에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과 같은 날 시험을 본 같은 날 시험을 본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의 9월 모의 평가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뭐 구정 천자의 권력이 온천하에 미치는 것을 상징하는 청동재기 이 화상석은 구정과 가에 관한 이야기를 문사한 것이다. 구정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잘 보면 육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칭호로 사용한 가 이거 방금 얘기했죠? 누구예요? 진해시 황제 아닙니까? 제가 심지어 유 플러스 진 그게 춘추정국 시대 때 전국 칠웅이라 그랬고 최초로 황제칭호 방금 아까 문제 보였어 최초로 황제칭호가 나왔잖아 키워드잖아 그치? 이렇게 나온다 고3 수능 모의평가도 이렇게 나온다 진해시 황제 아닙니까? 진해시 황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진해시 황제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방금 얘기 안 했지만 1번 9년제를 시행합니다 9년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나머지는 심지어 방금 나왔던 것과 다 차이가 없죠 봐봐 지금 남비에 정복하였다 아까 우리 봤고 자연왕 우연왕 봤고 준왕 몰아내고 정권 장악한 거 봤고 히미코 여왕에게 친해시 황제 칭호를 주었다 이거 앞선 문제에서 쭈르륵 받던 선택지 또 나온다구요 고3 모의평가에 그대로 나와버린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신감 가지세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라는 것만 보면 돼 5번 봅니다 이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야유라보기가 건국한 가은는 10세기 중역 석경당을 지원한 대가로 자 석경당 야유라보기 체크하시고 10세기 중역도 밑줄은 쳐둡시다 핵심 키워드 나왔습니다 연운 16주 지역을 할양받았다 이후 중원에서 건국된 송은 송은 전략적 요충지인 연운 16주 지역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하지만 가은은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로 인해 송과의 전쟁에 전력을 다할 수 없었고 이에 고려를 침공하였다 자 연운 16주 지역을 차지한 야유라보기가 건국한 이 나라는 요 나라죠 요 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야유라보기 무슨 족일까요? 거란 족입니다 거란 한국사 시간에도 좀 배우지 않습니까? 자 거란 요 나라에 대한 설명 찾아볼까요? 슈인장을 발급했다 슈인장 발급한 건 일단 일본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곳이 에도 막부입니다 슈인장도 중요합니다 헤이안큐를 건설하였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느 나라 같아? 일본 느낌 나지 않니? 일본입니다 일본 요 나라 아니에요 자 일조편법을 시행하였다 일조편법을 최초로 시행한 나라 명나라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도 쭉 시행하긴 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명이기 때문에 명으로 일단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남명감 북명관제 이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요 나라 거란하면 남명감 북명관제 됐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도호부가 나오잖아요 동아시아사에서 대체로 거의 지금까지 기출해선 100% 다 무슨 나라였냐면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 오케이? 여기서 안 끝났죠? 모의평가 고3이 받던 모의평가 보세요 지금 선생님 석경당 방금 봤고요 석경당 뭐 16개 줄을 때 어? 가해 받쳤다 이야 이렇게까지 진짜 여러분들의 공부가 고3의까지 미치게 된다 이 가도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요 나라 아닙니까? 거란 아닙니까? 연은 16주를 차지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연훈 16주를 차지한 이 요나라는요 체크된 걸 바꿀 필요도 없어요 송과 전연에서 형제의 맹약을 체결하거든요 이걸 전연의 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전연의 맹으로 나중에 연결이 돼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건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연결이 된다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발표할 주제는 가이지 각자 조사한 내용을 말해줄래? 난 일본에서 아스카 문화가 발전한 배경에 대해 알아봤어 나는 가야토기와 스에키토기 유사성에 대해 조사했어 스에키 가야토기 아스카 문화 단순해요 이거는 요것들이 지금 다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만 알면 돼 이게 뭐예요? 지금 도웨인 일본 지역으로 넘어간 사람들 이 당시 선생님 저 일본 여행가는데 저도 도웨인인가요? 아니야 이식이야 그대는 그냥 일본 관광객이에요 자 이렇게 도웨인이 끼친 영향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제자백가는 춘추전국시대고 임진왜란 농경민 유목민의 교류 딱히 볼 거 없다 이 문제는 정말 가볍게 보시면 되고 아스카 문화하면 떠올려야 되는 인물 하나만 더 써두긴 합시다 쇼토쿠 태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찰이 호류사예요 대체로 6세기 7세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됐다 더 볼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7번으로 갑시다 가 왕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문성공주 토번으로 시집가다 야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만한 사건이긴 했어요 실제로 이 당시로 따지면 가의 왕제는 토번의 군주 송첸칸포 이거 중요합니다 토번의 군주 송첸칸포 토번의 군주 송첸칸포의 지속적인 혼인 요청으로 문성공주를 토번에 시집보냈다 송첸칸포는 돌걸과 토요콘이 모두 당의 공주와 홍해를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가라고 해야 되는데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일단 당입니다 당의 공주와 혼인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되는 혼인을 요청하였다 나도 결혼하고 싶어 이런 거죠 결혼이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요청이 거절당하자 그는 군대를 동원해 송주를 어머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열받아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가 너 왜 이렇게 계속 결혼 아니 결혼이래 공격하는 거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랬더니 결혼 이러면서 결국 혼인이 성사되었다 이거예요 당나라와 토번 송첸칸포 문성공주 이거는 뭐 거의 늘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가왕조의 대외관계 당나라에 대한 내용 찾아볼게요 남송으로부터 매년 세폐를 받았다 세폐가 좀 단어가 어려운데 쉽게 따지면 뭔가 그 바치는 거 남송이 무슨 나라인지 지금 내가 얘기 안 했지만 그 나라한테 뭘 바친 거예요 그걸 세폐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 나라는 금나라입니다 써 두세요 나중에 나올 거고요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당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야 7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당시 7세기 때 당나라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서쪽의 토벙과도 싸우고 동쪽의 신라랑 고구려 백제랑도 싸우고 정말 동아시아 국제적인 이슈를 다 동돌거리랑 싸워버리고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총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답은 2번이죠 3번 거란과 전현의 맹약을 체결했다 앞선 얘기에서 나왔었죠 이건 송나라입니다 쩐응다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거는 대월 지금의 베트남 지역에 있었던 대월이고요 쩐응다오이기 때문에 이 당시 왕족의 성시가 쩐이었어요 그래서 쩐왕조라고도 합니다 5번 심폐를 발급하여 대외무역을 통제했다 이거 일본 애도막부 일본 애도막부 그리고 시기로 따지면 여러분들 몇 세기부터냐면 몇 세기부터냐면 18세기부터부터입니다 오케이? 응 좋아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자 보세요 얘기만 하고 잠깐 얘기할게요 참보는 돌걸과 토요콘이 가해 공주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을 보내 봐 오 지금 했던 얘기 지금 뭔가 비슷하게 계속 나오죠? 많은 금은보와 표문을 바치며 구원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토번이 여러 차례 변경을 소란케 하자 가해 황족 또 뭐 물어보고 있어? 당 물어보고 있잖아 당나라 찾으면 되는 거야 니은 그리고 리을이었죠 와 와 비슷하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수능도 해결 자 8번 봅니다 다음 율령을 실시한 국가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릇 국에 큰일이 생겨 지역을 통치해 사신을 여러 곳에 보낸 경우 담당관리가 사신의 직의 이름과 출발 날짜 지급한 말의 수, 이용 목적 등을 적어서 여기까지 아무것도 키워드가 없어 근데 이거 나왔어요 이거 밖에는 키워드가 사실상 없다 봐도 무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키워드는 딱 이거 하나예요 물론 선생님 국이 키워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하나예요 태정관 있었던 나라 어딥니까? 일본입니다 문화성을 두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당나라입니다 신기관을 두었다 신기관, 태정관 그래서 일본의 율령이 이관, 팔성인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일본이고요 중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당나라는 국자감이고요 발해는 주자감입니다 잘 나옵니다 발해요 관리선발을 위해 독서산품과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2020년 이후 평가원 기출에서 독서산품과가 정답 선택지로 나온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 정답은 아닌데 신라고요 구중에서도 구제 얘기하자면 통일신라입니다 군사인정조직으로 맹암모극제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문제지만 이 키워드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9번 봅시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본국 승려 가와 일행이 견당선을 타고 당나라에 온 목적은 불법을 구하고 성질을 순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 스님이 당나라로 왔대요 이 경우는 사실 우리 동아시아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 동아시아에서 배운 스님들 중에 한 사람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도 볼게 견당선 일본에서 당나라로 가는 사신들이 탄 배라는 뜻이에요 견당사 일행이 일찍 기국해 함께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적산 법화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적산 법화원 일본에서 당나라로 갔다 누굽니까? 엔린이죠 엔린은 몇 세기냐? 9세기입니다 스님들이 언제 뭐 했는지 아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적산 법화원은 장보고 신라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곳이죠 자 7세기, 8세기, 9세기 스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만들었어요 담에 걸린 혜원이는 황민현을 좋아합니다 실제 제 제자 혜원이가 실제로 황민현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요? 어? 이해 감? 안 간다고? 엔? 끝! 담, 해, 자 담징, 해, 자 원효, 의상, 현장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건 현장 7세기는 현장이고요 해, 초 감, 진 이건 둘 다 좀 많이 나오는 편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엔닌입니다 감진도 많이 나왔어요 이번 9월 모의평가 고3 거에는 감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왕호천축국전을 지필하였다 이게 해초입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여기 해자입니다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했다 이건 2차 돈인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정답 선택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기도 달라요 입당구밥술 행기를 조술했다 이게 바로 엔닌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윈강석굴의 대부를 조성했다 이거는 위진남북조식의 북조 북위라고 하는 나라라고 보셔야지 특정 스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10번 밑줄 친 이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황제는 수도를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기고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챘어야 됩니다 수도를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긴다 평성은 유목민족의 도시였고요 러양은 중국 사람들이 이른바 중화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던 곳이고 호복 착용 본인들의 뭔가 오리지널 옷을 이제 그만 입게 한 거죠 그는 선비어 사용 아 여기서 나왔습니다 선비족의 말 사용하는 걸 금지시켰다 그러면 지금 이 황제는 누구냐 북위의 효문제죠 북위 효문제 하면 여러분들 한화 정책이죠 한족화 되는 정책 우리도 한족처럼 가자 답이죠 중국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였다 이건 어느 나라야 수나라입니다 답 아니고요 외국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토발하였다 조선 세종대화 호라즘을 정벌하고 비당길을 장악한 거 호라즘 정벌은 여러분들이 건 뭐 늘 많이 나왔는데 칭기직한이죠 칭기직한 호라즘 정벌 나오면 칭기직한입니다 자동으로 떠올리셔야 돼 동중서 와 제가 아까 한무제 문제 풀 때 소울메이트 넘버원 장건 소울메이트 넘버투 동중서 이건 누구겠어요 한무제죠 효문제 문제는 언제든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고3 문제입니다 같은 날 본 고3 선배들의 문제예요 잘 봐봐 자료는 허난성 러양에서 출토된 원현준의 묘지명이다 원현준의 성은 본래 탁발이지만 여기서 원이라 새겨져 있다 이는 평성에서 러양으로 수도로 옮긴 가가 호환융합 정책의 사례다 이 가국가 뭐예요 부귀죠 부귀에 대한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 뭐겠어요 이겁니다 56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이거는 그 부귀에 대한 위진남북조 시대의 흐름을 알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11번 가막부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것은 가를 세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무덤입니다 거대한 무사단을 거느렸던 그는 12세기 말 무가정권을 수립하였고 천왕으로부터 쇼군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이 쇼군 무슨 막부의 쇼군입니까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이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나오면 가마쿠라 막부인데 가마쿠라 막부 시기 일단 12세기 후반에 만들어져서 12세기부터 쭉 가요 가다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14세기 넘어가면 12세기부터 대체로 14세기까지 있었던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선생님 숫자 외워야 되나요? 아니 잘 봐봐 가마쿠라 막부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인데 가마쿠라 막부와 연결되는 팩트가 딱 보입니다 5번입니다 몽골과 고려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였다 자 고려 몽골연합군이 일본을 두 차례나 공격하죠 근데 태풍의 영향으로 다 실패합니다 그때 이거를 막으려고 열심히 했던 막부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번 오니네난이 발생했다 오니네난은 여러분들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두고 15세기에 일어난 거고 오니네난 이후부터 일본은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센고쿠시대 다른 말로 전국시대라고도 하죠 다이오 율령이 반포되었다 이거는 야마토 정권식입니다 701년이에요 답 아니고요 오니네난 발생한 건 그리고 막부로 따지면 무로마치 막부식입니다 가마쿠라 막부식이 아니고요 광저우 공행 설친 여러분들 이거는 청나라 지역도 달라요 이어송이 벽재관 전투에서 패배했다 얘들아 이거는 임진왜란 때죠 전혀 답이 아닙니다 11번도 이렇게 풀었어요 12번 다음 요구가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올케어 고르는 것 이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연표 문제나 하면 일단 어려워하고요 요것도 사실 공부 제대로 촘촘하게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홀례와 조선분할 조선분할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응애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선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명 황제에게 전달해달라 회답을 기다리겠다 사도와 수도는 명에 속하고 나머지 사도는 나 히데요시 나 히데요시 나 나 나 나 나 나 히데요시 에 속한다 내가 히데요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도를 명의 보호령으로 하고 싶다면 명은 홀례에 응애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언제겠어요 임진왜란 중이겠죠 지금 뭔가 휴전 협상 전쟁을 끝내는 협상 뭐 전쟁 휴전이라기보단 전쟁을 끝내려는 협상이겠죠 근데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한번 잘 봐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했어요? 생코쿠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과 통일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뭐 했어? 임진왜란 이렇게 했지 그리고 어떻게 돼? 임진왜란 왜 끝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 군대가 패전의 분위기가 이미 많이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철수하는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곧 뭐야? 정권이 바뀌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막부를 수립합니다 이 이야기를 안다면 너무 쉽게 가가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다 하지만 이거는 선생님 생코쿠 시대 통일 1590년 에도막부 수립 1603년 후금건국 1616년 인조반정 1620 아니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푸는 거예요 딴 건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자성의 베이징 점령은 뭐랑 똑같냐면 명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12번도 이렇게 풀었고요 13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 몇 회 동아시아사 퀴즈 대회 마지막 퀸트입니다 이 문은 누구일까요? 칭기즈칸의 손자입니다 뭔가 몽골 느낌 남송을 멸망시켰습니다 어허 여기서 바로 알면 더 좋고 원으로 국호를 정하였습니다 누구예요?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 맞죠? 쿠빌라이 칸에 대한 설명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낙랑군 축출 얘들아 낙랑군 축출은 고구려가 있습니다 고구려 한사군 중에 한무제가 세운 한사군 중에 낙랑군이 있었어요 근데 4세기의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해 이것도 은근히 선택지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대도로 수도 넘겼다 이거죠 쿠빌라이 칸의 팩트들 쭉쭉쭉 대도까지 이게 답이에요 자 정하의 함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이거는 명나라의 영락제입니다 4번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일본 센코쿠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죠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다이묘가 있었습니다 다이묘는 지방에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패권을 잡죠 근데 얼마 안가 죽고요 도요토미 데요시가 그걸 이어받아서 센코쿠 시대를 통일한다 5대 10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였습니다 5대 10국은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혼란기 당 다음에 5대 10국을 수습한 건 송나라입니다 송태조의 조광윤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송나라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 1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자 가, 안양, 후지와라세이카 나이인데 후지와라세이카는 좀 체크해 두세요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가은는 인간의 본성은 순수하지만 욕망과 기에 의해 혼딱해진다고 봤다 이에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수양방법으로 거경국리와 격물치질을 강조하였다 자 누구예요? 성리학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인물 주, 키죠? 다른 말로 주자라고도 합니다 자, 가인물 주의에 대한 설명 찾아보자 국자감 설립? 주의가 설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국자감은 국립교육기관이에요 당나라 때부터 그 이후에 웬만한 중국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 이름이 국자감입니다 청나라 역시 국자감이 최고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설립하는 거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아닙니다 백운동서원은 조선 거예요 조선 근데 지금 주의는 남송 사람이잖아 사서집주를 편찬했다 이겁니다 사서집주 사서라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책들 특히 주의가 이걸 좋아해서 집주 내가 해석을 한 거야 자 내가 보니까 대학의 이 구절은 이런 뜻이야 논어의 이 구절은 이런 뜻이야라는 책들을 남긴 거지 그 책들을 통틀어서 사서집주라고 하고 이걸 주의가 썼고요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선생님의 그 해석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그거를 공부했다 성리학의 대가죠 조선의 강한과 교유한 게 바로 후지와라세이카입니다 후지와라세이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선의 강한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후지와라세이카와 또 공부를 같이 했네요 에도막부의 의례를 정비한 게 후지와라세이카의 제자인 하야시라잔입니다 이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후지와라세이카 하야시라잔 서로 제자고요 후지와라세이카는 강한과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번 갑니다 밑줄 친 이 막부식이 동아시아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15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볼게요 그림은 니온바시일 때 어시장의 풍경을 표현한 우키오에이다 우키오에 우키오에 니온바시라는 거에서 일단 좀 일본 느낌 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수리판 이 막부 더 볼 것도 없어요 무슨 막부야? 에도막부 에도막부 시기 동아시아의 경제 상황입니다 에도막부 시기 동아시아에는 명나라 중국에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그리고 조선은 쭉 한반도엔 조선 그리고 뭐 일본은 이렇게 간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예요 뭘까요? 답은 3번이다 산시상인 휘저우 상인은요 명나라 청나라 시기 중국 전체를 주름잡던 최고의 대상인입니다 상인하면 여러분들이 좀 뭔가 뭐 그냥 집 앞에 가게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 산시 위저우 상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1번 삼포의 외관이 설치했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외관은요 조선에서 만들었고요 조선 전기 훅이 다 있어요 근데 삼포의 외관을 설치했다는 여러분들 이건 조선 전기입니다 임진왜란 전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 외관이 초량으로 옮겨졌다 초량 외관 나오면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전기에는 삼포의 외관이 있었어요 근데 후기에는 대표적으로 초량 외관이 나온다 다 외관은 조선과 일본의 교역을 위한 곳인데 이게 구분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청해진이 해상무역에 거점이 되었다 이거는 신라시대죠 근데 지금 삼포의 외관 설치된 건 조선 전기인데 조선 전기 때는 에도막부랑 전혀 안 겹치기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청해진은 신라 전혀 상관없어요 에도막부랑 교초가 발행돼요 여러분들 교초는 원나라 원나라 에도막부랑 안 겹칩니다 중국과의 감안무역이 실시되었다 감안무역은 명나라랑 무로마침학부가 한 거예요 에도막부랑 전혀 안 겹친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16번 가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네모네모에게 안녕 나는 지금 베이징의 경극극장에 와 있어 경극은 가 시기에 여러 지방의 전통극을 수도 베이징에서 공연하게 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해 화려한 의상은 물론이고 현란한 무의 노래와 춤 등 보글거리가 많아 재밌었어 특히 배우들의 얼굴색과 무늬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점이 특이했어 다음에 너와 같이 꼭 보고 싶어 잘 지내 참 그 뭐랄까요 그리고 여기도 우표를 자세히 보면 또 경극 우표로 이렇게 딱 요새 여러분들 우표를 붙이나요? 다 이메일이나 뭐 그 톡으로 하니까 이렇게 참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깸성 넘치는 이런 것들 오히려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좀 의미와 사랑을 담을 수 있지 않나 정말 사랑하나 봐요 자 그러면 이 경극이 가장 유행했던 왕조는 청나라 때입니다 경극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적절하지 않았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됩니다 청나라 당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화를 판매하는 상인 자 이거 조선 후기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뭔가 그 뭐 굉장히 좀 흔한 그림들 그러니까 뭐 귀족들의 그림 뭐 양반들의 그림이라기보다는 뭔가 평민들의 그림 느낌 나는 거 통틀어서 민화라고 한다 조선 후기 때 유행한 거 맞습니다 뭐 까치 호랑이 그림 막 그런 거 있잖아 자 판소리 공연 관람하는 농민 그렇죠? 얼쑤! 홍루몽을 읽고 있는 심사 이것도 청나라의 대표적인 또 유행했던 소설이죠 가부키를 공연하는 배우 이거 에도막부의 대표적인 공연이죠 가부키도 종합예술이에요 헤이조큐 건설 얘들아 헤이조큐를 건설한대요 헤이조큐를 건설하는 건요 이게 8세기 무렵입니다 헤이조큐가 수도였던 때가 나라시대인데 그게 8세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8세기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좋습니다 17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명령이 내려진 배경으로 오른 것은 자 제가 아까 앞선 문제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강희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강희제 중요합니다 강희제는 즉위 후 연해에 거주하는 백성을 내제로 이주시키고 해금을 어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금이 바다를 막는다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산둥에서 광둥이 일은 연해죽인들을 내륙으로 이주시켰다 또한 가오굴 불태워 돌아가지 못하게 해갖고 바다로 나가 무역하는 것을 엄금하다 자 이 명령은 뭐냐면 다른 말로 천계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내려진 배경이라는 거죠 왜 굳이 바닷가에 사람은 못 살겠는가 쭉쭉쭉쭉쭉쭉쭉쭉 보세요 자 이겁니다 정씨 세력 대표적인 인물 석세스정 정성공 물론 성공했다고 보긴 어려워 하지만 이 석세스정을 비롯한 그 정씨 세력이 타이완까지 가면서 섬까지 가가지고 자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어요 중국 대륙이 이렇게 있어 청나라가 이렇게 있어 근데 석세스정과 그 가족이 여기 타이완섬으로 가는 물론 내가 타이완을 너무 과하게 크게 그리긴 했는데 여러분도 익스큐즈 해주시고 여기에서 막 이야 청나라 너희들은 너 이제 오랑캐들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청나라 정부 이 당시 강의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랑 얘네가 바닷가에 있는 백성들이 연합하면 안 되겠지 안 되잖아 그래서 막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봐 이러한 모든 반청운동이 얘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5, 3개, 3번의 난 이런 게 있어요 이 3번의 난까지도 다 진압이 되면 이 천계령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천계령이 나중에는 이 친구들을 다 진압한 다음에 해제가 됩니다 류큐가 중계무역으로 발전하였다 이 배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류큐의 중계무역 발전은 명나라의 해금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의제는 지금 청나라 황제잖아 자 조선이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였다 자 이건 뭐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기유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유약조 혹은 뭐 해답 겸 세안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교를 재개하고 광해군 때 야 이제 그래 너희들 진짜 밉지만 잘 지내볼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고다이고 천왕이 요신호로 피신하였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선택지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본도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요 14세기 때 무로마침학부가 생기는 과정에서 일본도 남북조 시대가 있었고 일본의 남북조 시대를 나타내는 선택지라는 걸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일본 남북조 시대 오케이? 남북조 시대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천왕이 두 명이었던 시대 일본에서 크리스트교 금지령이 내려졌다 자 이 명령이 내려진 배경은 아니죠 일본 크리스트교 금지령 했던 막부는 무슨 막부게? 에도 막부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시기와 에도 막부 시기가 일부 겹칠 수는 있으나 이 배경으로 보기에는 이거다 답은 5번이다 그래서 18번 가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모토리노리나가 중요합니다 고전 연구를 통해 가를 집대성한 학자로 일본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고사기 전 이것도 키워드 일본 고대 언어 제도 등을 고도라 칭하고 고도의 창시자는 태양신 아마테라 소미카미를 비롯한 일본 고대의 신들이 쉽게 얘기하면 일본 것이 최고여 모토리노리나가 무슨 학이에요? 일본만의 국학이죠 정 안 외워지면 저는 옛날에 오리 나가 오리는 왜 서양 오리니까 나가 뭐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가학문 국학에 대한 설명 찾으면 돼요 개인의 탈중심 이거는 불교입니다 불교 조낭운동에 영향을 줬는데 이게 답이에요 자 이거 어려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 선택지예요 자 조낭운동이 뭐냐면 일본이 나중에 이제 막불을 타도하고 천황을 높이는 운동을 해요 그 과정에서 그 사상적 배경 우리가 천황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상적 배경을 뭔가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 그 과정에서 국학이 딱 보이는 거지 국학은 뭐야 지금 뭐 천황 뭐 이런 일본 고유의 것이 최고라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 천황은 일본에서 인간이자 신이거든요 일본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국학과 조낭운동의 영향 너무 중요합니다 어렵지 근데 이거 알아두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자 다 풀릴 겁니다 심증리와 지행합일을 강조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양명학입니다 양명학도 언제든 나올 수 있죠 양명학 중요합니다 심증리 지행합일 다 양명학의 키워드고 딴 데 언제든 나올 수 있고요 고대 유학으로의 복귀를 주장했다 이건 고학입니다 고학 근데 고학은 사실 직접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청에서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발전한 건 여러분들 고증학이죠 고학과 고증학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고학은 솔직히 오늘 듣고 까먹어도 된다고 내가 미안하지만 얘기할게 근데 고증학은 까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19번 볼게요 밑줄 친 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오른 것은 선원 김상용 순절비 김상용 아는 분? 물론 김상용이 계실 수도 있고 지인 중에 김상용이 계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역사 인물로서 알았다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럼 볼게요 인천광역시 기념물인데 인천에 있네요 조선 후계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상세 정보를 좀 볼게요 키워드 잡읍시다 홍타이지 홍타이지가 이끄는 청군이 조선을 침략하여 전쟁이 일어났대요 홍타이지가 직접 쳐들어온 거는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중에 뭘까? 병자호란입니다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지금의 삼전도 인근 지금의 잠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엘월드 근처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몰아넣고 포위하죠 그 얘기입니다 이 전쟁 뭐예요? 병자호란이에요 근데 봐봐 김상용은 빈궁과 원손을 수행하여 강화도로 피난하였대요 강화도로 지금 빈궁을 쉽게 얘기하면 궁궐에 있는 부인들 세자빈, 중전마마 이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손은 말 그대로 아들들, 손자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강화도가 청군에 함락되자 강화도가 청군에 함락되자 강화산성의 남문루에서 하얗게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 희생한 거죠 내가 죽음으로써 이 치욕을 갖겠노라 비가 세워졌다 자 근데 이 당시 병자호란 당시에 강화도에 소연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끌려가죠 인조도 항복하죠 그 얘기입니다 이 병자호란 끼친 영향으로 오른 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기회학조 체결은 여러분들 임진왜란 이유입니다 일본과 조선의 교역이 다시 재개되는 광해군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삼킨코타의 제도는 에도막부의 고유 제도인데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조선에서 북벌운동이 추진되었다 이거죠 치욕을 씻자 효종이 한 거고요 효종의 형이 소연세자 아닙니까 근데 소연세자는 죽죠 세자 때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종이 이어받아서 저 우리가 둘 다 포로로 끌려갔었다고 그러니까 저 원수를 갚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황제가 토목부에서 포로로 잡혔다 토목부의 변이고 오이라트부라고 하는 몽골 부족이 포로로 잡았고요 15세기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윤관에 의해 동북지역의 구성이 축도되었다 왜 쌓았어요 여진족을 무찌르려고 쌓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전쟁이 끼친 영향은 어렵진 않아요 3번입니다 근데 볼까요 이거 이번 모의평가였거든요 고3 모의평가였거든요 잘 봐봐 가는 병사를 보내요 나의 왕자와 궁빈 대신의 가소를 포로로 사로잡은다 무장수들에게 이들을 해야지 않도록 지시했대 이로써 포로가 된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대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운다 이거 뭐예요 와 가는 홍타이지고요 청태종이고요 나는 인조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비슷하죠 공부한 게 중요한 게 다 겹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아직 안 배운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볼 때 오 이러시면 되는 거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상관장이 탄 가마 상관의 장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쇼군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외국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가의 상관장이 애도로 가는 행렬을 그린 것이다 애도로 뭔가 애도에 쇼군이 있다는 거 같죠 그러면 무슨 막부야 애도 막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막부의 쇄국 정책 속에서도 서양 국가 중 유일하게 나가사키의 대지마 이게 인공섬이죠 제한된 무역을 허락받았다 무슨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대한 설명 갈레온 무역을 주도하였다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에스파냐 스페인 난학의 발달에 영향을 준 게 네덜란드입니다 이게 네덜란드를 네덜란드 사람들은 홀란드라고도 불러요 근데 혼란드를 그 한국의 뭐야 한문식으로 읽으면 화란이거든요 화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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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란 이렇게 된 거야 화란의 학문이다 난학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알면 좋아요 자 마카오르 교역의 거점으로 삼은 거는 대표적인 게 포르투갈이죠 초량 외관을 통해 인삼을 수출하였다 초량 외관을 통해서 수출한 거니까 초량 외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조선이죠 조선 CHO로 써봤어요 중국의 메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한다 메카트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입니다 잉글랜드 끝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저와 저의 시선으로 함께 키워드를 잡으면서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 맞추고 틀린 거 맞추고 틀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방법 이 텐션 그대로 동아시아사에 좀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진짜 꿀과목이거든요 수능에 진짜 큰 도움 줄 거라 자신합니다 여기에서 자신감을 가지셨다면 EBS 동아시아사 강의와 함께 그리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면 더 좋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언제든지 EBS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